아 순식간에 떨어지잖아 아 핏 아 맞다 나 핏 있었지 참 넋놓고 있었네 감사합니다 까먹고 있었어 아 그거 업데이트 빨리빨리 해줘야 돼 MMO는 업데이트가 생명이야 서버 업그레이주라고? 원 서버 업글 아 서버 업글 서버실 더 만들어야 되겠군요 이렇게 이렇게 인기 있을 줄이야 동접자 580만짜리 게임이 있나요 근데? 세개 롤이 롤이 한 백만 하나? 그만해 알았어 짜증이야 아휴 돈 들어오는거 봐라 아름답네 아름다 업그레이드 보안 업데이트 새로운 게임 모드 오브젝트 새로운 캠페인 새로운 레벨 새로운 사운드 새로운 그래픽 그렇지 어 이거 새로운 게임기도 나오네 우리 게임을 선택하십시오 스타 네티즌 이것도 다섯번밖에 안되려나? 업데이트 속도 봐라 이거 이번에 컨퍼런스에서 대규모 업데이트를 진행합니다 와아아아 야 여기 이사오면서 쓴돈 다 복구했네요 이게 마지막 업데이트일텐데 서버 확인하자고? 왜 670만 동접자 670만 계속 올라간다 760만 768만 돈을 쓸어 담는 기계네 자 후속작 바로 개발합시다 스타네티즌2 바로 이거 하면서 바로 만들지 아 이번에는 스타네티즌 말고 중세 한번 만들어볼까? 중세 중세 게임 어... 어... 음... 아 네티즌 시리즈 가자 어 어 중세 네티즌 네티즌 시리즈로 가자 중세 네티즌 시리즈로 갑시다 자 RPG 아 네티즌 어... 어드벤처 중세 아이고 17% 어 그러네 17% 저게 훨씬 높네 와우 복지 방지 기술 계속 나와 저걸로 장사하나봐 게임 플레이와 스토리가 더 좋았으면 좋겠어 그치 그치 스토리가 좋으면 좋은걸 좋아하겠지 스토리를 스토리 쪽으로 가고 슈즈 슈즈 난 항상 밸런스 슈즈 출시 게임기 확인하자구요? 슈즈 슈즈 어디보자 자... 위 언리미티드가 나왔는데 이게 시장 점유율이 별로 안 높아요 못 올라오는데 오야는 뭐야 갑시다 아아 완벽하죠 그대로 개발 자 여기서는 버그 제거하고 아니다 버그 나중에 제거하고 퍼포먼스 하고 이거부터 올려 다같이 동시에 시작하자 어깨 근무재들 좀 만들어주고 직원 미친 벌금이 3백만 와 나 2천억있네 MMORPG가 완전 핵해자구나 와 CD를 팔았는데 2천만명 샀네 2천만명 넘었네 벌써 월급들은 지들이 능력이 좋아지면 월급들이 올라요 오케이 이 정도면 됐겠지 와 속도봐라 미친 와 속도봐라 미친 와 속도봐라 미친 상 못받았어요 상 못받았어요 아 아 이 미친 아 몰라 이제부터 붙여서 진짜 아이 대각선으로 돼있어가지고 아이 짜증나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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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자 가운데다가 가운데다가 생산시설 만듭시다 지금 뭐 연구 부서는 솔직히 의미가 없고 창고 기계 넣어줍시다 35만 프레스 mc 삼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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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됐어 창구 아 또 지... 아아아아아아씨 아아 진짜 대각선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핵 극혐 진짜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아 남자가 이런 거 안 돼 아무렇게나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저거 막 저런 거 갖고서 찡글찡글거리면 안 돼 이거 뭐야 게임 생산 재마케팅 가격 포장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와아 이거 이제 바꾸자 중세... 중세로 마케팅 바꾸자 중세 네티즌어 야 이거 또 얼마나 어마무시한 놈이 나오려고 이것도 자 직원들 좀 더 고용할게요 그래픽팀하고 사운드팀 쪽에 사람이 워낙 모자라서 아 진짜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고용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냥 아무나 아 어차피 그 일을 계속 한 1년 2년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그 일을 다 잘하게 될 텐데 꼭 경력 있는 사람 뽑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안타깝네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 1,2년 데리고 있으면 다들 지들이 알아서 잘하는데 아 갑자기 슬퍼지네 아 아... 보거비전으로 오세요 여러분 대형 화장실 필요 없습니다 얘네 뭐 벽에다가 춤추고 있으니까 정신 나간거죠 어 새로운거 나왔다 엑스박스 익스트림 나왔다 자... 우리 스타 네티즌하고 중세 네티즌 아... 돈 쓸어 담았네 4,560억 와... 섬 사줄까 섬? 섬 갖고 온 싶은 사람 있어요? 누구다가 섬 사줄까? 저기에 한 제주도만 한거? 펜 미쳤어... 어 됐어 여기 작업 끝났다 서버에 몇명 있는지 볼까요? 아... 서버에 몇명 있는지 볼까요? 서버 진짜 이렇게 만들어진건 좀 싫어하는데 좀 정리좀 할게요 아... 이런거... 좀... 꼬라재를 못봐가지고...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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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시면 안돼 버그 잡았어? 와... 버그 740개... 중세 네티즌 나온다고 광고해야해 빨리 중세 네티즌 나온다고 광고해야해 빨리 그리고 하기전에... 찍어... CD 찍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와 근데 아직도 600만명이나 이거 즐기고 있어 막 텔레비에서 와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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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도 전문성우... 녹음하고있는거 저거 끝나면 월드 오브 베이스볼? 월드 오브 베이스볼? 쓰읍... 어... 꿀린느낌인데 월드 오브 베이스볼 뭐지? 월드 오브 베이스볼 진짜 돈... 완전히 줍는 기계가 됐구나 내가 6천억 돌파 했네 오케이 게임 생산 어 가격 포장 어 재마케팅 어 아 일단 출시해야 돼요 게임 출시 자체 생산 12주 매뉴얼 와 이런 것도 나와 와 대박이야 이 게임 짠 쩐다 진짜 그런 의미에서 추천하지 않으신 분들 많은데 추천과 즐겨찾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대화창 있는데 할아버지 얼굴 한번 누른 다음에 짜증나겠지만 구독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매뉴얼 흑백 매뉴얼 칼라 티셔츠 토스터 스티커 스티커 풍선 게임카드 펜 소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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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달러 25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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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가자 심장 마비 게임 올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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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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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또 이러네 완전 강력축천 사운드가 아주 좋고 전반적으로 불평할 것이 없으며 컨트롤이 완벽하고 해본게임중 가장 좋은 조작감입니다 크으 전기요금은 유관 자동생산 와 한번에 만개씩 만드네 뭐야 아니야 아니야 잘 생산충지 게임생산 이게 K가 만이거든요 만개 지금 2천만개씩 팔리니까 우선 천만개 만듭시다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천만개 엔진 팔아서 돈벌어 패키지 짜네 뭐 이거 살아있는데 와 야 나 개빨리 생산해낸다 미쳤다 이거 어? 호라이네 이거 창고 더 채워야되겠네 자 우리의 스타 네티즌과 중세 네티즌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went 아 루맨 루맨 첫 번째